우리는 누구나 그나큰 격정 속에 맞이했다. 숭고한 호대사랑 속에 밝아온 내 조국의 초닫임을. 그리고 절감한다. 실현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실현되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을. 어머니, 숭고한 호대사랑은 무엇이나요? 어머니, 숭고한 호대사랑은 무엇이나요? 어디서나 울려 퍼진다. 이 땅의 천만 자식들을 더욱 뜨겁게 부모하나 따뜻히 보살펴주는.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가. 나라가 구초롱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중대조치가 고득고득 치해질 때마다.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갈마듭니다. 하나의 가방을 생산해도 우리 자식들에게 미워지는 심정으로. 우리 당의 후대사랑, 미래사랑이 어린 질 좋은 학용품을 하루빨리. 우리 당의 후대사랑, 미래사랑이 어린 질 좋은 학용품을 하루빨리. 우리 당의 후대사랑, 미래사랑이 어린 질 좋은 학용품을 하루빨리. 이 가슴마다에 더욱 뜨겁게 새겨왔는다. 부대들을 위한 사업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우는.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이 강산에 넘쳐나는 사회주의 내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것을. 정말 사회주의 내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.